짧게 잘랐다가 많이 좋아해주셔서 좋았지만 약간 반성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짧게 했을까 하면서 열심히 기르고 오늘 오랜만에 파마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약간 긴장돼서 예전에 어떻게 얘기했지? 막 무슨 얘기했지? 이런 생각하면서 왔어요 또 아예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걸렸었구나 걸렸다가 지금 낫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고 예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빨리 왔어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좀 뭐 일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그 정도까지 원래 안 찌는데 아 이제 찌지? 잘 찌는데 한 65kg 막 이렇게까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을 조금 좀 빼야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 조금 빼고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지금은 한 6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조만간에 또 뵙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또 해야죠 요즘 뭐 요즘 뭐 근데 이게 또 예전에는 어떻게 막 살을 그렇게 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살도 잘 안 빠지고 살 빼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막 예전처럼 막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고 건강하게 빼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좀 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밥은 뭐 먹고 토마토 먹고 그리고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아무튼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 모습을 안 비춰서 죄송합니다 좀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렇다고 막 놀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았고 그래도 제가 지금 단체 활동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동안 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뭔가 들려드릴 수 있는 곡들을 좀 열심히 만들어보고 있었는데 네 내부적으로도 이제 피님들이랑 좀 이런저런 곡들도 만들어보고 또 외부 작곡과도 만나서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을 계속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계속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고 했는지 저도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뭐 형들도 그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항상 이제 아미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최근엔 또 호석이 형 열심히 해가지고 또 멋있게 공연까지 하는 것까지 보고 왔었는데 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상 보면 아쉬운 것도 되게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이게 구체적 구체화 시키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멤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멤버들도 아까 와서 들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줘서 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별 별거 없는데도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빨빨빨빨빨빨빨리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빨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멤버들을 존경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네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었고 운동하고 되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매일 회사 나오다 보니까 약간 출근하는 느낌으로 나오게 되네요 근데 막 또 요즘에 유일하게 제 할 일이고 제 낙이다 보니까 나오는 게 또 출근보단 퇴근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아 느려 해서 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요즘 좀 게을러져서 누워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침대에서 잘 안 내려오고 슈퍼에 누우면 그거 알죠? 집에 가서 아 씻어야 되는데 하고 한 1시간 2시간 누워있다 싶고 요즘 계속해서 게을러지네요 뭘 안 해서 그런가 지금 지금은 회사예요 회사 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요즘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? 저도 엄청 보고 싶었죠 여러분 실제로 되게 빨리 만나 뵙고 싶고 생각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게 참 항상 그런 건데 이게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항상 지나고 나서 약간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 댓글이 빨라가지고 엄마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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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시죠 여기 오기 전에 파마하고 밥도 먹었고요 음 머리가 불렀다고요? 머리 짰어요? 머리 짰어요? 오늘 숱도 치고 왔는데 숱 자르고 왔어요 너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파마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느낌이 새롭네요 지금 살면서 파마 두 번째요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가 처음이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할 때마다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동그란 거 잠시 말아놨다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파마해보니까 알겠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고 일어나도 꼬불꼬불이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예전에는 어떻게 혼자서 방송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가면 갈수록 뭔가 더 부담스럽고 어려워지는 거 같아 더 와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되지? 이러면서 약간 고민이 많아지네 네 이거 멤버들이 한 거 이거예요 다 같이 가가지고 한 거가 이거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게 원래 뭔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 여기 했어요?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손이 작으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손이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되게 얇은 마이크를 써야 되나 봐요 저는 손이 작아서 더군다나 그 저희가 이제 무대할 때 쓰는 마이크에 요즘은 좀 더 예쁘라고 큐빅 같은 거 이렇게 박아가지고 하잖아요 크기가 더 커진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이크가 제 손에는 큰데 이렇게 이 정도로 컸던 거 같아요 이 정도로 큰데 큐빅까지 박으니까 이게 부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더 안 보이는 거지 암튼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여러분 이제 살 열심히 빼고 있으니까 빼서 예쁜 사진들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은 뭐라고 해야 될까?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참 어려워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뭐 신경도 많이 쓰이는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제 사진을 원래 뭔가 사진첩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제가 원래 또 이제 인스타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 사진을 많이 안 찍었었고 저는 이제 보통 사진 찍은 아마 거의 저는 뭐 SNS에 올리거나 여러분들한테 저희 이런 거 했어야 하고 올리는 사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제가 저를 찍은 사진첩을 만드는 기분이라서 뭔가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뭔가 실시간 반응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뭔가 뭔가 혼자 올리고 음 이러고 만족해야 되는 느낌인 거 같아서 네 이래서 인스타가 저는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음 나름대로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가 살까지 쪄 버리니까 더 못 올리겠는 거죠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있으니까 인스타 사진도 한번 좀 최근에 찍어서 아 괜시내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MI? TMI는 딱히 없는 거 같은데요? 오기 전에 밥 먹고 왔다? 가습기를 이제 틀기 시작했다? 뭐 그런 거? 아미가 그리우면 보라해? 너무 보라해 네 막 아예 굶고 이런 식으로 막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여러분 빨리 막 좀 빨리 보고 싶네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좀 만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뭔가 대화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소리도 들으면서 그런 방구석 수다 같은 느낌으로 앉아가지고 저도 앉고 여러분들도 앉고 해서 잘 지내셨어요? 그래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얼굴 보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그래도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V LIVE나 이제 위버스 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주마다 찾아오려고 해볼게요 다음 주에도 저야 뭐 거의 회사에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을 보러 다음 주에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 거구나 작업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방을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댓글이 아직 있네요 뒤에 누구 있다 이런 거 오랜만이구만 이런 것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얼굴 안 보고 이렇게 긴 텀을 가진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그동안 사실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 조금 생각보다 이제 텀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랑 함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생각으로 지내고 있을지 꽤 많이 저는 좀 궁금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?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태형이 왔네? 태형아 방금 봐봐 하고 왔어 이거 어떻게 봐지는 거지? 위버스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? 다음이죠? 왜 몰랐네 태형이 맞지 이거? 그래 봐봐 있다 너 맞네 같이 같이 뭔가 장난치는 기분이라서 재밌네 야 계속 말 좀 해봐라 김태형씨 빨리 바쁘게 채팅 치십시오 김태형씨 너도 튼다고?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? 이게 너가 틀면은 어떻게 하는 건데? 아니잖아 그런 거 나도 모르지 같이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? 그런 게 돼요? 같이 방송하는 게 돼요? 같이 방송 이제 일어났냐? 요즘 태형이도 되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아침까지 했네 뭐 시간대가 너랑 나랑 되게 다르다 아침 거긴 요즘 날씨가 되게 좋지 뭐 날이 풀려가지고 야 이게 같이 방송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뭐 그런 게 된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야 그런 게 되면 되게 재밌겠다 거리가 멀 때 같이 방송하는 거 이런 거 영통을 하라고? 싫어 야 아까도 단체 톡으로 얘기하고 있었으면서 뭐 그래 너가 업데이트 해달라고 한번 해봐 내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 이런 거 되면 되게 재밌을 거 같아 그래 같이 할 수 있게 되게 재밌을 거 같아 암튼 요즘은 요즘 행복 알겠어 너가 한번 부탁해 봐 태형 아무튼 이제 쉬라야 뭔가 얘기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너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민망해졌다 야 쉬라 전화는 내가 이거 방송 끝나고 하마 아 굿밥이라니 끝나고 전화할게 예 여러분 아니면 그러면은 다음 주나 해가지고 같이 하자 같이 리버스 틀자 그럼 되겠네 그래 굿밥할게 여러분 다음 주에 태형이 어 같이 한번 데리고 오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간 마지막은 정국이도 정국이도 한번 물어볼게요 다 물어볼게요 다 나올 사람 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기분이 어떠냐고요? 요즘에는 뭐야 되지? 예전에는 좀 저도 기분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뭔가 화났다 안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뭐 그런 긴장도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되게 이런 느낌? 좀 화날 일도 없고? 행복해 막 너무 행복해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예전보다 더 네 평온하고 차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기분은 그래서 이런 게 나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더 사람이 좀 누워있고 소파에 막 늘어져 있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봐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제가 뭐 뭐 그렇게 할 나이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3개월 뒤면은 29인데 사실 이제 사실 이제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어른은 아니지만 뭔가 천천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를 좀 조금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 전혀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의아해하라고 하시라고 이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29이 되네요 여러분들 제가 데뷔할 때 19이었으니까 29이네요 멤버들 만난 지 11년이 되면 된 시간이네요 이제 곧 시간이 빠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래도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고 너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썩 나쁜 기분은 아닌데 근데 뭔가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예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서 뭔가 좀 천천히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는 뭐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볼게요 이왕 추는 김에 여러분들 같이 뭐 폴댄스 해요 폴댄스 되게 매력있죠 폴댄스도 한번 배워보고 싶기는 해요 운동이 엄청 된다길래 뭔가 왼몸 운동에 단련이 되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네요 완전 왼몸 운동 되게 잘하고 싶다 폴댄스 가자고요? 그 댄스를 얘기한 건 아닌데 저는 저는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가 그동안 춰왔던 춤들을 얘기한 거였는데 배워보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좋겠죠 뭐 뭐 뭐 그거를 뭐 녹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꿈이 있는 얘기들이네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글쎄 저는 어려워요 그런 거 그래서 막 중독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중에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리고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여러분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좀 밖에서 이제 좀 보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 만날 때도 됐지 아 이거 저번에 위버스 할 때부터 그런 건데 뭘 하지 않으면 뭐 눈썹을 밀겠다 머리를 밀겠다 뭐 아니 좀 궁금하긴 한데 진짜로 대머리를 하시려나 이런 궁금하긴 한데 너무 속상한 일은 하지 맙시다 많이 길었죠 머리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항상 집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취미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? 이 취미도 여러분 안 게을러야 할 수 있는 거지 이 게으른 사람들은 취미 만드는 것도 못합니다 뭘 해봐야 그게 취미가 되지 안 하면은 그거 취미 안 됩니다 아이고 또 빨라서 예 여러분 파마했습니다 여행도 참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여행도 참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어디 가고 싶다가 침대 누워있으면은 한 번은 침대가 제일 좋은 거 이상하게 침대에 있을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음 날이에요 그럴 때가 많은 거 같아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 하러 왔다고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아마 이거 위버스로 킨 건 처음일 텐데 한 30... 30초도 아니야 한 20초인데 뭔가 아무도 잠깐 없었어요 딱 키자마자 한 20초 아무도 없었는데 댓글도 없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 이거 표시 있는 것도 0명이고 이러니까 되게 혼자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숫자 자체는 실감은 나지 않아요 되게 너무 많이 지금부터 들어와 계시니까 이렇게 숫자로만 이렇게 딱 적혀있는 거 보면은 진짜 많은 숫자 지금 다 들어와서 보고 계신 건가?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들 계속 댓글 써주고 들어와 계시니까 약간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도 뭔가 혼자 주저리 주저리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기분이 그렇습니다 어디요? 아침에 출근해야 합니다 교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일단 뭐 고민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결국 약간 안 하고 있는? 교정님도 교정님도 빨리 반대편 사랑님도 빨리 빼야 되는데 제가 사랑니가 아예 요거 핀으로 장난치고 있었는데 사랑니가 있잖아요 사랑니가 있잖아요 이게 치아예요 치아 치아 이게 치아면은 제 사랑니네 보통 이렇게 이빨이 봐봐요 이렇게 이빨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게 바로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치아가 이렇게 대각선 밑으로 돼 있어요 사랑니가 근데 이게 또 너무 안쪽에 있어서 뿌리가 신경이랑 이렇게 뒤섞여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우선 뺐는데 너무 잘 빼주셔가지고 편하게 뺐는데 한쪽도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도 빼고 싶을 때 가서 빼면 된다는데 이것도 게을러서 게을러다 그죠? 근데 저는 병원 중에 치과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게 뭔가 어떤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줄게요 요즘 술 잘 안 마셔요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잠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좀 이런 건데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잤더니 그런 거 같아요 우리 가습기 어제 딱 트니까 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치과가 어떤 느낌이랑 좀 많이 봤냐면 느낌을 약간 놀이기구 있잖아요 여러분 놀이기구 탈 때 안전 바가 내려와서 제 몸이 고정됐을 때 도망가지도 못하는? 이미 출발한?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전 치과에서도 받아요 뭔가 아무렇게도 저항할 수 없고 그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그 그 기분 제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이기구도 마찬가지고 어후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놀이기구는 그 언제나 약간 이해를 잘 못하겠고 치과는 그래도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선택적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치과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니까 근데 놀이기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네요 치과 그 특히 그 이거 뭐죠? 이거 해가지고 위 이렇게 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놓고 이 상태가 돼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한 상태가 돼 있는 그 제 모습이 무섭습니다 그 상황 목이 아프지 않아요? 좀 건조해서 그렇지 되게 많은 나라에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즈베키스탄에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즈베키스탄에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맞아 그리고 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? 자연스럽게 또 보여지면 또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한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태... 어? 멈췄나? 아니죠? 좀 잘 있죠? 태영이가 여러분 죄송해요 태영이가 태영이랑 얘기하다가 그... 그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냥... 팬아트라고 하나요? 그...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신 막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어... 기다려 봐봐요 요거를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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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할까? 너무 갑작스럽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나? 어... 그래 뭐 그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까? 음... 음... 으하하핳hh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얘기할까요? ㅋㅋㅋㅋkk 너무 안다 JERP 아 별게 아니고 예전에 여러분들 제 그 목 뒤에 달 타투가 있잖아요, 여러분 이제 그거를 얘기하다가 얘기해줄까요? 어제 저녁 안 먹고 먹어도 되게 배부르다 얘기해줄까요? 뭐 할까요? 목 뒤에 달 타투가 있는데 얘기하지 말까? 저한테 이런 사진 보낸 거예요, 저한테 지민아 이거 봐봐 하면서 이게 팬아트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되게 예쁘다, 되게 잘 그렸다 이러면서 오다가 저대로 타투를 했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섯 개의 달이 제 등에 떠 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찍어놓은 게 없다, 야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해줄라 했는데 이게 사진, 제 등 사진 지금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렵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태용이가 또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예쁜 거 찾아주셔가지고 이 예쁜 타투를 새기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등을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뭐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네 당장 여기서 옷을 벗고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아 근데 근데 예 쉽게 쉽게 가자, 지민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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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쉽게 쉽게 가자니요? 좀 어렵게 가시죠, 이번에는 그래도 그래도 예, 맨몸인데 좀 어렵게 가면 되잖아요,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얘기도 했는데 조금 어렵게 가면 괜찮잖아요? 하하하하 오늘 딱 뭔가 쉽게 안 가고 싶네요 오늘은 얘기하는 거여서 딱 그치고 싶어요 뭐지 하하하하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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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그램 비밀번호 기억 안 나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? 머리 아직도 기르나요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적정 선을 좀 찾아가지고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쉽게 쉽게 가다가 너무 웃기네 쉽게 쉽게 가자 저희 데뷔했을 때 다섯 살이었어요 다섯 살이면은 13년도에 다섯 살이면은 뭐야 네 살, 세 살 두 살, 한 살 십, 십, 아니야 2000 뭐야, 바본가? 2009년생인 건가? 맞죠? 바본가? 맞네 2009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이에요? 14살이 차이 나는 거예요? 얼마나 차이 안 나네 근데 어떻게 저희를 좋아하겠지? 다섯 살 때 저희 음악을 이해하신 건가요? 다섯 살 때 저희가 네 꿈은 뭐냐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음악을 이해하신 거예요? 대단한데?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? 아, 좀 느끼했어요 여러분 다음에 만약에 제가 오면은 좀 뭘 해볼까요? 제가 뭐 사실 토크를 막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러 온다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뭔가 뭐를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? 뭘 해볼까요? 뭘 해볼까? 와가지고 뭘 해볼까? 밥 먹는 거는 뭐 제가 그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거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막 먹는 모습이 그렇게 막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먹는 거 말고 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? 그런 걸 해볼까? 다음에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? 그거 미니어처라고 하나?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자그마한 거 섬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윤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즘 막 자기 전에 막 미니어처 이런 거 영상 보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거나 만들어볼까? 약간 이런 생각도 아니면 막 레고 같은 거를 해볼까? 막 이런 생각이지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봐봐 신기한 게 되게 많아 뭘 해볼까? 뭘 같이 있을 때 뭔가 좀 재밌는 거를 같이 해보면 아 이거 좀 고민 좀 많이 해봐야겠다 뭘 같이 해보면은 좋을 텐데 그냥 얘기나 할까? 아 그쵸 이런 거 만들 수가 있다고? 자세가 빨라야 자세가 뭐지 집 이런 게 되게 많네 이거는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고? 응 와 시간 진짜 빠르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벌써 또 한 시간 다 됐어 그래서 호비 형처럼 춤 연습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아 샤이머스캐프? 다 먹었어요 전 진이 형이 다 먹었고 춤을 뭔가 춰도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뭐 이제 정국이랑 호비 형이 춤을 되게 잘 추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좀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기도 하지만 뭔가 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뭔가 아무거나 할 거면은 또 의미가 없으니까 춤 같은 것도 괜찮다 나중에 춤 배워가지고 춤 배워가지고 무대 할 때도 좀 쓸 수 있고 이런 뭔가 콘서트나 무대 퍼포먼스를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들을 좀 같이 배워보고 여러분들도 그거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볼게요 여러분 쉽게 쉽게 하자고 뭘 쉽게 쉽게 해요 이거는 이것도 좀 어렵게 해요 좀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 좀 더 괜찮을지 봤을 때 우리가 서로가 뭐가 재밌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이게 다 쉽게 하면 이게 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게 나오나? 과자 만들기? 내가 만든 쿠키? 글쎄요 정국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과자 만들기? 근데 제가 과자를 안 먹어요 저는 군것질 잘 안 합니다 군것질 군것질 군것질이 이제 재미없어요 예전에는 편의점 가는 것만으로도 신나 있었는데 뭐 사지 오늘은? 이러면서 근데 재미없어요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윙크요? 윙크 전 못 하잖아요 저녁 추천 저녁은 제가 요즘 양이 줄어서 원래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어디까지 고민했냐면 밥을 먹으면서 아직 두서가간대는 밥을 먹으면서 저녁도 고민하고 다음날 아침에 뭐 먹지 하면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65킬로 65킬로면 여러분 여러분들 볼 때 활동할 때 비해서 제가 7킬로 찐 거예요 엄청 많이 찐 건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65킬로까지 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전에 메뉴를 보고 메뉴를 골라요 그리고 몇 시에 연지도 체크해서 알람 맞춰놓고 알람을 두 개를 맞춰놔요 그 정도로 먹을 게 좋았나봐요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식히고 다시 자요 그러면 하나를 더 맞춰놓는 거죠 자기 전에 30분 뒤에 맞춰놓고 배달이 오면 또 알람이 깨서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간 먹을 거예요 요즘 음식에 진심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또 양을 줄이다 보니까 또 이게 줄여지네 그래서 저녁 추천이 뭐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치찜 드세요 여러분 김치찜 맛있잖아요 김치찜만 있으면 저는 밥 두 공개는 기본이지 그럼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? 음... 좀... 그래도 한... 중간 좀 안 되게 온 거 같고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제가 한번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뭐... 같이 이렇게 재밌게 또 놀려고 만들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벌써 또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음... 전 드라마 안 봐요 드라...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음... 일단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... 여기까지 뭐... 보고...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 이제 좀 마음이 괜찮다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차타가 오는데 좀 긴장되는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너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안 미쳤으니까 오늘 유독 건조하네 에어컨 타나서 그런가 먼지가 많은 건가? 먼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? 바보가 됐다니까 아 오기 전에 차타고 오는데 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너무 안 비추기도 했고 걱정도 되고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아 이제 좀 괜찮은 거 같고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오면은 며칠이 오려나? 예전에 그것도 얘기하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럼 삼성페이 어떻게 지냐? 조금 배웠다 뭐 주말이나 주말 되기 전이나 뭐 일단 보고 제가 위버스에 또 남길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또 보는 걸로 해요 그리고 음악은 아직 디테일하게는 좀 얘기해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정리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 이 정도 퍼센테이지 정도는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서 예 이게 그냥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만들어서 그냥 낼 수 있는 거면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와 정말 예 우리 형도 존경해요 정말 멤버들 다 멋있고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오늘 너무 봐서 또 너무 좋았고 앞으로는 좀 관리해가지고 자주 자주 여러분들 예쁜 모습 보일 수 있게 해볼게요 사진도 좀 찍어서 올리고 뭘 쉽게 보여줘요 다음은 없어요 알겠어요?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본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 여기 저 거로 와주신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다음 주에 또 먹는 걸로 해요 그동안 밥도 잘 챙겨드시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운동도 좀 하시고 좀 뛰고 뛰는 것보다는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좋고 계단 오르는 게 더 좋습니다 내려가진 말고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잠깐 한 일주일 또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 다음 주에 또 꼭 올게요 알겠죠? 신곡 주제 뭐 이런 것도 뭐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도 언젠가 제가 좀 정리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굳이 근황을 안 물어보도록 제가 다음 주에도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그리고 뭐 태영이나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뭐 같이 시간 되면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끊음... 아 이게 종류가 있구나 갈게요 밥 챙겨 드시고 맛있는 거 먹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